2024학년도 수능이 이른바 킬러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킬러문항 못지않게 풀기 어려운 소위 중킬러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입시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수능이 끝난 뒤 킬러문항과 중킬러문항을 두고 감론을 받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수학영역 22번이 사실상 킬러문항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EBS 현장교사단과 입시업계는 해당 문제를 포함해 올해 수능 모든 영역의 문항이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나지 않아 킬러문항은 없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습니다. 입시업계는 수능이 지금처럼 대입을 위한 경쟁용도로 사용된다면 킬러문항이든 중킬러문항이든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이 자격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이 있는 게 맞다고 견해를 표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송환입니다. 이스토마토 장송환입니다.